이야, 저기 집들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참 깔끔하고 좋죠? 요거는 다른 마을들도 좀 따라했으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귀농귀촌 후보지, 제가 또 하나 보물 발견했습니다. 추가로 귀농 입지를 보는 핵심 꿀팁, 시원하게 하나, 투척! 토지 가격은 제목과 설명글에서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볼까요? 출발! 아하, 귀촌 땡긴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뽑을 정도로 분위기 아주 나이스하고요. 근데 더 좋은 건 따로 있다는...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긴데요. 역시 시골은 지도로만 봐선 감이 잘 나요. 바로 필드로 나가 확인해보시죠. 언제나 정겨운 시골길, 그래도 포장은 구석구석 잘 되어있네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사방이 완전 드넓은 논밭이죠. 그래서일까요? 영상에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왼쪽으로 철새들이 수북하게 놀고 있네요. 슬슬 귀농귀촌 분위기 올라오죠. 드디어 집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언덕 위에 집들이 덜어모여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저길 어떻게 넘어가지? 아, 이렇게 큰 길에서 들어가면 됐었네요. 다 올라왔더니, 오른쪽엔 밭, 왼쪽엔 집들. 전형적인 농촌마을 패턴이죠. 근데 집들이 현대식으로 꽤 이뻐요. 아, 여기 밭 앞에도 몇 가구 들어설 모양인 듯하죠. 추운데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농촌, 예전에 다 쓰러져가는 한옥이나 슬라브 지붕 생각하면, 어휴, 뺨 맞겠어요. 이렇게 예쁜 신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 좀 보세요. 멀리서 보면 살짝 유럽 냄새도 나고, 아주 예쁜 전원 마을이죠. 여기서라면 농사일도 마냥 고되지만은 않아 보일 듯,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시 큰 길로 나가서 주변 다른 마을로 한번 가보죠. 아, 저기 저수지가 하나 있네요. 황곡저수지, 잘 찾아왔습니다. 이야, 저기 집들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진짜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진입로 가드레일도 깔끔하게 잘 정돈해놨고요. 저수지 바로 앞엔 저렇게 커다란 밭이 놓여져 있는데, 뭐 하긴 이 주변이 전부 논밭이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때요? 역시 너무 괜찮죠? 1, 2층에 아담한 단독들이 아기자기 모여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보시면 마당에 무조건 진입로를 드리고, 거길 개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깔끔하고 좋죠? 요거는 다른 마을들도 좀 따라 했으면.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 하나라도 더 챙겨갈 수 있답니다. 차로 천천히 돌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차가 없으면 아예 꼼짝마!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주변에 도로망이라도 괜찮으면 좋을 텐데, 여긴 좀 어떨까? 여기서 아이들 교육까지 바라는 건 솔직히 무리. 그래도 일단 초중고 위치라도 확인해볼까? 또 여러가지 생활 인프라들, 전부 어디에 얼마나 떨어져 있으려나? 여긴 딱 봐도 귀농, 귀촌, 후보지! 이런 입지! 일반적인 전원 마을과는 접근법이 다르다던데, 과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지? 쏠쏠한 꿀팁 있으면 좀 알려줘! 이 정도면 이 마을의 대략적인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보시죠. 출발! 마산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이름입니다. 이대로만 쭉 가면 바로 서산시청. 접근성 대박이죠? 근데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도로 확인해보시죠. 여기서 서산시청까지는 불과 17분. 어허, 괜찮죠? 아우, 저기 오리도 참 많고요. 어휴, 저쪽에는 백로 같은 게 있네요. 내친김에 서울까지는 어떨까 살펴봤더니, 서울 서남부 끝자락, 독산역까지는 1시간 50분. 자, 2시간 이내 코스라. 이대로라면 5도 2촌도, 결코 꿈은 아니겠죠? 5도 뭐? 뭔 소리냐고요?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야, 이 산책로 아주 기가 막히죠? 저수지 옆에 아주 예쁘게 자리해 있습니다. 저 앞쪽에도 일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저수지 앞쪽엔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돌면, 또 언덕 위에 저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쁜 마을 하나가 조성되면, 주변으로 비슷한 마을들이 점점점점 퍼져나가기 마련. 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사방 곳곳에 작은 마을들이 점점이 퍼져 있죠.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동네 슈퍼 하나 제대로 없는 게 현실. 일단 근처 주요 인프라, 어디에 뭐가 있을까? 빠르게 한번 불러보자. 먼저 아이들 초중고. 아휴, 참 다행이죠. 모두 모여 있습니다. 부석 초중고. 전부 여기 부석 면사무소 인근, 취평리에 붙어있네요. 여기서 차로 약 7분. 근처에 하나로마트와 농협도 있으니까, 가시는 길에 함께 이용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지금 전면에 보이는 게 서산시청 부근입니다. 마을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살기 좋기로 소문난 호수공원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리네요. 잠깐만, 그럼 종합병원도 가깝나? 어휴, 완전 땡큐입니다. 시내 안에 충남 서산의료원이 있고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서산 중앙병원과도 이어집니다. 약 22분. 와, 30분 거리에 종합병원 2개! 이 산이 천금산, 이 산이 부엉산입니다. 자리가 좋았는지, 전원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도 보이고요. 이런 분위기 어떠세요? 저는 여기 딱 오니까요. 왠지 마음이 잔잔해지는 게, 세상이 온통 평화스럽게 느껴지더군요. 귀농귀촌 후보지, 저는 딱 이런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인프라가 너무 많으면 시끄럽고요. 또 반대로 나 홀로 떨어져 있으면 고독사할 것 같고요. 근데요, 이 귀농귀촌 입지, 이 분위기가 전부일까요?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서울과의 거리, 접근성!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거리를 재본 것이죠. 물론 당연히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현재 자신의 터전에서 2시간 안쪽의 거리라면 오케이. 그 정도면 운전해서 왔다 갔다, 충분히 지루하지 않게 오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야 5도 2촌도 가능합니다. 또 그래야 귀농귀촌 준비도 장시간 착착착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저 찍사 홍이가 도로, 교통망을 늘 입지 분석 첫 번째에 두고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셨죠? 귀농귀촌 준비, 핵심은 2시간 이내 거리! 충남 서산시 부성면 답사기 잘 보셨나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아, 서산 답사 한 편 더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쉴만한 물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